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희 실장입니다. 오늘도 되게 매력 있는 차량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기아 자동차 더 뉴스 모아비 4륜 VIP 5인승 차량이고요. 2016년 등록, 2017년식 12만 3877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본넷의 미세한 흠집들은 조금씩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진 깨끗하지만 이쪽에 뭉코, 끼 하나, 두 군데 정도는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사이드 스탭까지 완벽하게 장착을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미세한 흠집. 여기 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6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가운데만 조금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딘적인 부분 까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5인승 차량인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알맞은 공구, 삼각대, 그물망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 램프 못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문제는 없지만 지금 사이드미러 쪽이 이쪽이 지금 좀 깨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차주분에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시트적인 부분 보시면 관리 상태는 되게 연식 대비 훌륭하고요. 아래 바닥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스 우리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2만 3천 8백 90키로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힐 이렇게 쭉 보실 텐데요. 연식 대비 사용감은 거의 눈에 안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왼편에 모드 버튼, 볼륨 조절 기능, 핸드 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블랙버스 카메라와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풍량을 좀 높여서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해도 다 가능하고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어노브부터 시작해서 여기 컵폴더, 여기 콘솟박스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고요. 그리고 기어노브 옆에 에코 모드, 여기 전자파킹 센서, 핸들 열선, 양쪽에 열선 시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작동은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질롬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질롬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질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가격,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좋은 차량 많이 찾아서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